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장난으로 사람 마음을 찢어발긴 그런 남편과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과거의 슬픈 상처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걸로 장난을 치고 박장대수하는 악마. 절대 같이 못살아요. 죽어도 무조건 이혼할 겁니다. 원제. 남편의 사소한 장난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유통기한이 한 대략 4개월 정도 지난 그런 라면 몇 봉지를 발견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는 어? 이거 아직 얼마 안됐는데 그냥 먹어도 되는거 아닌가? 이러길래 아니야 그냥 버려 이렇게 대꾸를 했고 남편은 에이 그래도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 뿐이야. 먹는건 아무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청소 끝나고 같이 끓여 먹자.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여기서 잠시 옛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년 전이네요. 당시 저희 집은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아니 그냥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쭉 가난했었죠. 지금은 뭐 아니지만. 여하튼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하루는 엄마랑 집에 둘이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거에요. 아 물론 집에 밥이야 있었죠. 있는데 다른 먹을거라는게 김치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거야. 그래서 엄마가 우리 라면 끓여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찬장에 있는 라면 두개를 끓인적이 있어요. 당시 그때 그 라면이 유통기한 한 3개월 정도 지났었는데 네 맞아요. 그걸 저희 둘 다 눈으로 봤죠. 근데 엄마랑 저는 지금의 남편처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에이 겨우 4개월인데 뭐 어때 3개월인데 그냥 먹지 뭐 이러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는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끓이면서도 냄새가 뭔가 좀 오묘하고 그지같고 그런게 있는거에요. 그래도 애써 모른척 무시하면서 그냥 끓였고 상에 올려가지고 진짜 한입 뜨자마자 바로 토했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엄청나게 배가 고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먹을 수 없겠다 싶어서 아까워도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다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상한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뭐랄까 엄청나게 오래된 그 쩐내가 확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 바로 구역질이 올라오더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거에요. 그리고 이날 엄마는 자식 보기에 민망했는지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듯 허탈하게 웃었고 저 역시 그 상황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엄마를 따라 일단 웃어넘겼는데요. 속마음은 절대 그런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나왔는데 누군가가 숨죽여 우는 그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거에요. 듣자마자 바로 저희 엄마 목소리라는걸 알았지만 차마 방문을 열고 들어가진 못하겠더라구요. 용기가 안나서. 그리고 이걸 밖에서 들었지만 엄마 당신이 왜 우는지 저 역시 바로 알았고 방으로 들어와 울었습니다. 감정이 주체가 안되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꺾어버렸는데 혹시 엄마가 듣고 더 슬피 울까봐 입을 뒤집어쓰고 거의 밤새 그리고 엄마 몰래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울다 지쳐가지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 때까지 말이죠. 이때 제가 느낀 감정 말로는 잘 설명이 안되는데 일단 당신 자식한테 미안해서 우는 엄마를 보니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어떤 미안함, 비참함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거 저한테는 절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그런 상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라면 좋아하지만 오래된 건 싫어. 나는 그때 그 쩘네.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어. 안 먹을 거야. 이랬더니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라 살짝이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짝 당황을 하면서 왜 그래? 알았어. 버릴게. 이러길래 저도 더는 다른 말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바로 오늘 늦은 아침에 저희 딸아이 학원에서 소풍 가는 날이라고 보내놓고 자기야 우리 오늘은 그냥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이랬더니 에이씨 나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 내가 끓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럼 라면 먹자. 이러고 넘어갔죠. 참고로 저희 두 사람 모두 매콤한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남편이 땡초를 잔뜩 넣어서 끓였고 저는 또 맛있게 호호거리면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 제가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지 혼자 빵 터지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왜 그래? 왜 웃어? 이렇게 물었더니 막 숨이 넘어갈 때 껄끄대다가 겨우 하는 말 야! 너 저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 오래되는 라면 절대 못 먹는다며? 근데 지금 뭔데? 엄청 잘 먹네. 맛있게? 그래. 역시 안 버리고 그냥 놔두길 잘했지? 봐봐! 유통기한 지나도 맛에는 차이가 없잖아. 야! 솔직히 너 이거 먹으면서 전혀 몰랐지? 그러니까 잘 먹는 거지 뭐! 지금부터는 짧게 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친정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미친 인간! 아니 악마 새끼랑은 절대 죽어도 같이 못 삽니다. 이런 인간과 평생 같이 사는 거 이거 상상만 해도 암울하고 소름돋고 아니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제 스스로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어쩌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내의 아픈 과거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분명 내가 죽는 날까지 못 잊는다 그런 상처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사람이 얼마나 하찮고 또 쉽게 보였으면 이런 정신나간 장난을 치나 싶고 용서가 안 돼요. 물론 저희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이라는 거 절대 쉽게 입에 담아서 안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너무 싫어요. 죽어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찌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소송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죽어도 같이 살기가 싫고 아니 이젠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네 남들이 보면 웃기다며 비웃을 수도 있겠죠. 고작 유통기한 좀 지날라면 그게 뭐라고 또 남편 말처럼 예전이랑 다르게 쩐게 못 느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지는 거 먹어도 되죠. 저도 알아요. 근데 먹기 싫어요. 맛을 떠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포함해 세상 그 어떤 것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밤새 울었던 그때가 자꾸 떠올라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원수도 아니고 내 배우자라는 인간은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게 죽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지금도 그래요. 장난인데 왜 그래? 아이씨 진짜 예민하네? 이러면서 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참으라고 하는 엄마도 너무 야속하고 저 이혼하고 싶어요.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예요. 뭐라도 좋으니까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이딴 인간이랑 같이 살 바에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댓글 1번 그 악마한테 이 글 링크 보내고 후기도 써주세요. 남 괴로운 걸 장난이라고 퉁치는 거 이거는 말이죠. 학폭 가해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님 남편은 공감력 제로 사패라는 거예요. 댓글 맞아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슬픈 과거사에 눈물까지 보인 사람한테 그걸로 장난을 친다고 그것도 미친 듯이 쳐 웃어가면서 이게 사람 새끼야? 2번 다들 아시겠지만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즐거워야 장난인 겁니다. 아내가 어릴 때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먹고 토하면서 밤새 울고 두 분 다시 먹기 싫다고 했으면 버리는 게 맞죠. 아니 그게 그렇게 아깝고 못 버리겠으면 그냥 지 혼자 쳐먹든가. 그런 라면으로 아내의 트라우마를 강제로 소환하고 낄낄대며 비웃는 남자랑은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아 물론 애한테도 마찬가지로 저런 아빠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아빠가 그랬으면 절대 용서 못하고 엄마한테도 당장 헤어지라고 했을 거예요. 3번 뭔 소리야 별거 아니긴요. 이건 저도 이혼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 이거 정신과에 가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약처방 받고 진단서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혼감을 넘어서 소송도 가능하겠죠. 4번 제목이 틀렸네. 아니 이게 어떻게 사소한 장난입니까? 완전 악마의 개악질이구만.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뒷사정이 있는 거 다 알고 거기다 버리겠다고 했으면서 이런 날지를 떤다. 이거는요 그 자식이 님을 동등한 사람으로 전혀 안 보고 있다 이거예요. 5번 상대방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장난으로 넘기는 사페 그 자체네. 아니 저런 놈이랑 평생 어떻게 살아요? 나라도 그래 온 정냐미가 다 떨어지겠다. 6번 그걸 끓이면서 지 딴에는 통쾌하게 한 방 먹일 생각하며 입꼬리가 실룩실룩 했겠네. 캬 남도 아니 지 마누라한테 감정적 독국물을 먹이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 7번 옛말에 사람은 하나를 보면 나머지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큰 일은 없었던 모양인데 두고 봐요. 님 힘들 때 절대 님 편 안 들어줄 남자입니다. 정리하세요. 8번 이야 일부러 맵게 끓였다는 부분이 더 소름 돋는다. 그리고 쓴이 먹는 거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와 게다가 그걸 꾹꾹 눌러 참고 다 먹고 나니까 마지막에 혼자 빵 터지 웃는 거. 상상만 해도 죽이고 싶어요. 진심이야. 상대의 고통을 재미로 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앞으로 남은 인생 몇 십 년을 더 같이 사는 건 고통 그 자체겠죠. 같이 산다면 앞으로 마찬가지 이런 짓 100% 또 합니다. 왜? 공감을 못하니까. 아니 니가 아픈 거랑 내가 웃긴 거랑 뭔 상관? 이러죠. 9번 이혼할 때 할 때 하더라도 장난 좀 치고 하세요. 남편 먹을 음식에 유통기한 지난 걸로 해주고 또 남편 밥이랑 고개 침도 좀 뱉어주고 퇴 이렇게 그리고 소금 대신 설탕 넣고 앗 이거 나의 실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그때 알려주는 거야. 야 너 유통기한 지난 것만 먹어도 탈 절대 안 내고 또 침뱉은 밥이랑 꿀도 엄청 잘 먹더라. 야 면역력 짱이다. 이렇게 말하고 만약 여기서 날지를 떨어대면 아니 뭐 어때 나도 장난인데 이렇게 말하세요. 10번 다른 거 다 떠나서 남을 테스트하는 년놈들 치고 정상인 인간을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식당 음식도 그래. 우리는 그걸 어떻게 조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거지 거기다 침을 맺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우면서 조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뉴스에 많이 뜨죠? 아니 근데 이걸 모르고 맛있게 먹으면 뭐 장땡인 건가? 어? 걸렸으면 그때부터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요. 아니 심지어 이거는 집으로 풀었네? 또라이야 뭐야 이거? 끌깔 11번 쓴이 나 지금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혼하세요. 12번 나도 남자인데 이거는 선을 넘었죠. 한참 넘었어.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쓴이 마음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폭력이며 2차 가해입니다. 당연히 이혼감이죠. 일단 이 남자는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한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뭐 지 따위는 장난으로 했겠지. 근데 상대방한테는 도를 넘는 그런 상처를 들추는 그런 장난을 쳤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심각하다 보는데 지 잘못을 몰라. 그죠?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죠. 진짜로 공감 능력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거지 같아요. 일단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알면서 인정을 안 한다. 이건 더더욱 용서가 안 되죠. 만약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이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